오늘 점프업바이오 시간에는 바디텍 매드를 소개합니다. 20년 이상 체외진단 분야에 집중해온 기업인데요. 코로나 진단키트 수요가 줄면서 실적 감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새로운 정밀 의료진단 분야를 선점해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혜영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바디텍 매드는 국내 기업 최초로 항체 치료제 인플렉시맵의 체내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TDM 의료기기의 사용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TDM은 치료약물 농도 감시를 뜻하는 것으로 약물의 체내농도를 측정해 추가 투여를 결정하거나 항체 반응을 측정할 수 있도록 돕는 제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항체 치료제가 주목받으면서 TDM 시장도 덩달아 성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TDM 시장은 2019년 하나로 약 2조 7천억 원에서 연평균 7.5%씩 성장해 2024년에는 약 3조 5천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바디텍 매드는 앞으로도 다양한 TDM 제품군을 출시해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삼고 포스트 코로나에도 대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완전히 신시장인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제품을 아직까지 접해보지 않으셨으니까 익숙하지 않은데 저희가 계속 프로모션을 해나가면 아마 이 시장이 급속하게 크지 않을까 바디텍 매드가 TDM 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체외진단 솔루션 아피아스의 역할도 큰 몫을 했습니다. 다른 진단기업과의 차별점을 확보하기 위해 소량의 혈액으로 어디서든 10여 분 만에 진단 가능한 장비와 카트리지 개발에 집중해 온 겁니다. 이를 기반으로 암이나 만성질환,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까지 총 70개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카트리지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디텍 매드는 소형화 장비를 강화해 향후에는 집에서도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홈테스트 시장까지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전혜영입니다.